테니스랑 탁구랑 저는 골프는 같은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같은 스포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탁구나 테니스 둘 중에 아마 쳐보셨을 거예요. 이전 분은 탁구 쳐보셨어요? 네. 테니스는? 테니스는 아주 취미로 쳐봤고 탁구는 좀 배워봤어요. 배워봤죠. 우리 김혜명 프로는요? 네, 저도 두 개 다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테니스나 탁구를 칠 때는 앞에 네트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네트와 테이블의 바깥쪽 엔드라인이 있죠. 그래서 사이드라인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은 스퀘어 페이스예요? 아니면 약간 더핀 페이스예요? 약간 더핀 페이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칠 때 포핸드 드라이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백핸드 드라이브라고 하죠.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라켓을 잡았다면 이렇게 포핸드 드라이브, 백핸드 드라이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드라이브라는 건 가장 우리가 무언가의 공에 힘을 줄 때 기본적인 동작이에요. 이런 동작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저한테 그런 골프를 포핸드 드라이브 같이 치라는 거냐라고 질문을 하시겠죠? 저는 제 답은 맞습니다. 포핸드 드라이브 같이 치셔야 합니다라는 게 제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통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칠 때 처음에 가면 그냥 이거 시합부터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냥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테니스에서 난타라고 해가지고 탁탁 계속 주고받는 이제 이런 몸을 푸는 그런 동작들을 하죠. 앞으로 보내주는 그래서 골프를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칠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스윙을 하실 수 있고 지금껏 3주 동안 공을 감을 수 있게 됐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감는 동작을 어디서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공을 그냥 이렇게 감아치는 거예요. 툭툭 감아치는 거예요. 툭툭. 자, 보세요. 제가 그렇게 세게 치지도 않아요. 지금 이게 7번 아이오인데요. 자, 잡았으면 여기에서 잡고 쭉쭉 감아치는 형태예요. 다시. 인식을 안 하네요. 올라가면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백스윙도 크게 할 필요도 없고 들어서 쭉 들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냥 툭툭 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여러분 드러트로 감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 스윙 궤도를 보면 지금 오른쪽 화면이 제가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클럽 페이스는 인 아웃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클럽 페이스도 열린 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우측으로 밀려야 되는데 이렇게 쭉 들어오게 돼 있는 거죠. 다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치면 그냥 저는 포어 핸드 드라이브를 친다고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어 핸드 드라이브를 친다고 툭툭 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공이 돌아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칠 때 나는 처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탁구나 테니스는 이런 생각으로 치는데 골프하는 분들은 처음에 가면 내 스윙이 이렇게 잘 가나? 끌고 데려가서 이런 동작에 대한 신경을 쓰지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골프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 저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명확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골프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우리 탁구는 테이블 테니스잖아요. 핑퐁, 테이블 테니스. 그러면 테니스는 그냥 테니스. 그러면 골프는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필드 테니스라고 부릅니다. 필드 테니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필드 테니스면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테니스면 무언가 네트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느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우리 골프는 그런 네트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필드 테니스예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골프 스윙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스윙은 저는 스퀘어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게 틀렸다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샷의 기본은 스퀘어가 아니라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회전을 시켰을 때가 힘이 훨씬 더 편하게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3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그냥 들어서 쭉 감아가지고 포핸드 드라이브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부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편하게 공을 툭툭 걷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개념 이 생각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와 장점은 뭐냐면 백스윙을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포핸드 드라이브가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어떤 분은 백스윙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중요한 건. 그런데 이런 스윙을 제가 가르쳐 드리면 제 레슨을 안 보시겠죠? 그런데 선수들 보면 어느 정도의 보편적인 스윙 패턴은 있어요. 골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선수들 스윙을 보면 거의 같은 형태의 스윙을 하고 있죠. 스트로크를 굉장히 비슷하게 하고 있죠. 제가 어떤 게 틀림없이 남성분들은 이런저런 운동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포핸드 드라이브가 어떤 건지 알 거예요. 여기서 공이 오면 탑 스피를 주면서 탑 스피를 주면서 공을 네트에 가장 가장 가깝게 넘겨서 상대로 알고는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게 포핸드 드라이브의 가장 특징인데 제가 일단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정현 선수 호주 오픈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었잖아요. 그래서 16강에서 조코비치를 꺾으면서 정말 파란을 일으켰는데 거기에서 정말 제대로 나온 화면 두 개 정도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앞에서 나오는 화면이에요. 일단 그냥 샷을 한번 보죠. 쭉 해서 넘기고 뒤에서는 어떻게 들어가건 여기에서 클럽 그러니까 라켓을 덮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탑 스피를 굉장히 강하게 줍니다. 그러면서 쭉 포핸드 이게 포핸드 드라이브예요. 근데 맞는 순간에는 굉장히 한 뭐 30도 40도의 사선을 이루면서 뒤집어지면서 여기에서 거의 공이 위로 나가지 않게 거의 눌러치는 느낌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이번에 뒤에서 치는 모습 봐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뒤에서 확 감아치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죠. 너무 멋있네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낮게 가네요.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네트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높게 가면 안 되죠. 테니스는 그렇죠? 엔드라인을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야 멋있습니다. 지금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백스윙 그리고 여기에서 확 덮어치는 그런 동작을 취합니다. 그럼 이제 골프로 다시 돌아올게요. 골프로 돌아오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지금 테니스 같이 치면 전부 땅바닥으로 꼬꾸라질 텐데 돼지 꼬랑지 돼지 꼬랑지가고 완전히 위에 맞으면 떼르르르 굴러갈 텐데 골프는 공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마 거의 많이 계실 거예요. 골프는요. 절대로 포워드 스피 앞으로 들어가는 백스핀 포워드 스피에서 탑스핀 뭐 그런 표현을 쓰지만 공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스피널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탁구는 이렇게 주면 우리 당구의 용어가 있죠. 이렇게 미러치기인가 그런 용어를 쓰나 끌어치기 미러치기 그런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위로 치면 되지만 골프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렇게 친다 하더라도 공은 무조건 뜨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럽별로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로프트가 예를 들어서 뽕 떠가지고 막 그 백스핀이 무슨 4천 5천 대 나오는 게 만약에 이러한 포워드 스피 아니면 포워드 드라이브로 치게 되면 스피량이 적어지면서 굉장히 앞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냥 스윙을 일반적인 스윙을 하게 되면 제가 스윙을 다 해서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지금 아마 제 스윙 형태를 보면 저 정도면 풀스윙을 다 했구나 라는 느낌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백스핀 양은 한 6,400 정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154m 정도를 쳤는데 저는 거의 풀스윙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워드 드라이브 느낌으로 해서 툭 때려도 이 정도고요. 제가 그 거리를 맞추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한 150 이 정도 쳐도 한 140m 그리고 이 정도만 쳐도 거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가 정말 세게 치는 것처럼 보이나요? 정말 툭 치는 데 많이 가요. 툭 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심지어 저렇게 치는데 아까 정말 풀스윙 막 이렇게 했던 것보다 훨씬 뭐 힘에 비해서는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아까 그 백스핀 7천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5천대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스핀이 많이 들어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백스핀이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저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어 골프를 칠 때 자꾸 내려와서 끌고 내려오고 이렇게 힙턴을 하고 그리고 스퀘어 페이스를 맞춰서 똑바로 날아가는 그 스윙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셔도 좋지만 효율성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했던 드러트러 하고 쭉 감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쳐주면 얼마든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거리를 내는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포핸드 드랍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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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서 예전에 첫 시간에 이렇게 돌린다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는 하나의 돌리는 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거지 여기서 돌려야만 그게 되는 거가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공 근처에 와서 이렇게 포핸드 드라이브를 감게 되면 아마 지금 제 스윙크기를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제가 막 백스윙을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한 156m 그 상태에서 뭐 좀 거리를 더 들겠다 하면 백스윙이 좀만 더 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감는 형태로 가고 그래서 그 거리를 늘리는 것 자체가 이런 스윙 패턴을 누가 진짜 잘하냐면 버바와슨 버바와슨이 정말 포핸드 드라이버 백핸드 드라이버 뭐 온갖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뭐 오늘도 그 질문을 똑같이 듣고 왔는데 손목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저는 손목을 안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로 얘기해요. 손목을 안 쓰고 어떻게 거리를 냅니까? 우리가 스피드 순간 스피드를 내야 되고 예를 들면 순발력을 내야 되는데 손목을 안 쓰고 어떻게 물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디스윙을 할 때는 아무래도 몸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손목의 움직임을 최대한 제어하는 게 좋죠. 그런데 암스윙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지금 백스윙 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비슷한 거리 한번 쳐볼 텐데 제가 백스윙 크기 한번 보세요. 지금 거의 팔만 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팔만 든다고. 정말 그냥 장난하듯이 쓱 부르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보면 지금 7번 아연이시죠? 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만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그러면 저는 사실은 그 말씀을 드려요. 저는 이제 실전적인 측면 그리고 현실적인 측면에서 많이 상처를 주곤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백스윙을 했을 때 등이 보이고 싶고 이렇게 치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왜 하려고 하세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거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그렇게 지금 멀리 가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멀리 가는데 왜 그렇게 해서 오히려 공을 맞추는 걸 어려움을 겪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죠. 물론 가장 이상적이긴 해요. 그리고 제가 이상적인 주제를 들고 여러분들께 레슨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안 따라오실까요? 제가 그 레슨을 하면 스퀘어로 들어와야 되고 스퀘어로 들어와 스퀘어로 들어와 임팩트 스퀘어야 되고 제가 여기서 약간 손 만들어가지고 스퀘어로 딱 똑바로 보내면 역시 저렇게 해서 똑바로 가는 거야.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저조차도 이제 마흔을 넘고 중반에 딱 가니까 몸이 덜 돈다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운동을 해도.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우리 기관은 저는 손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아직 이해가 안 되죠. 아직 뭐 20대 초반이니까 둘 다.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지만 와닿는다 그러려고 대답을 아 그렇지. 근데 뭐 선수 시절하고 지금하고 분명히 좀 다르잖아요. 확실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건 여기에서 그 포인트 드라이브를 해도 백스윙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치면 돼요. 치면은 지금 제가 어깨 좀 그나마 는다고 는 거거든요. 그럼 거리 한번 비교해보세요. 지금. 지금 뭐 186 나갔잖아요.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오늘 근데 굉장히 이지현 프로하고 저하고 좀 레슨의 맥락이 통할 것 같아. 오늘 미니 스윙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니 스윙인데 여기에서 스윙을 갖다가 딱 들고 그냥 아침에 가면 그냥 막 이렇게 몸 푸는 거 좋아. 이렇게 풀고 막 이렇게 몸 푸는 거 좋은데 거기에서 막 이런 거 하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어떤 느낌으로 하냐. 심지어 내가 스윙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렇게 치시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드라이브를 매길 수만 있다면 이게 왜 나쁜 스윙이냐는 거예요. 보기 어색한 스윙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하시면 좋다.